교육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정으로 고졸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기업 적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이나 졸업자 1,050명을 선발해 3개월 안팎의 직무 교육을 하고 취업 상담을 통해 채용과 연계합니다. 교육참여 학생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교육훈련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62개 교육기관이 신청해 그중 35곳에 47개 교육과정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17개 교육과정은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 가상현실 등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다른 지역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면 기숙사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0에서 80% 정도는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각 교육훈련기관별 전공, 직무 적합도 등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